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곤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0편 119편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며 잔양합니다. 둘째 시인은 온종일 주의 법을 생각한다라고 하나님께 아랍니다. 셋째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오라고 고백합니다. 넷째 시인은 온종일 주의 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섯째 시인은 성경의 완전성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0편 119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55일 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시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낙은 애가 되어쌓으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괴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지지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간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련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오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름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 싸우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입해 부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귀래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미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력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귀래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낙은에 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귀래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윤래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권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래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권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여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닥이니이다. 여하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여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래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래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야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균에 될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닥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고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총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귀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귀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하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이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야려고 울물을 놓아싸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미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도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우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의 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하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은 이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의순수함으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쳐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하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읍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하여 주의 귀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하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나를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믄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미니이다. 여하여 주의 극률이 많으오니 주의 귀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팍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호하옵소서. 여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귀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간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애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추미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귀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으미니이다. 여하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귀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 법도, 윤례, 개명, 판단, 규례, 교훈, 증거, 주의 기이한, 일 등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시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므로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보다 낫다고 기쁨으로 선언합니다. 주의 말씀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는 인생의 연륜을 통해 채득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더 깊은 지혜의 근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힘써 사랑하고 붙들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